아니, 이거 너무 맛있어. 닭가슬리인가요? 와, 닭가슬리다. 와, 닭가슬리다. 이게 맛술이에요? 이게 맛술이에요? 네, 이게 닭가슬리. 빨갛지 않은데? 저희 간장 소스로 양념합니다. 약간 닭가슬리 뭐예요? 뭐야? 여기, 여기, 여기. 해! 맛이 있을 것 같은데? 오빠가 먼저 드세요. 와, 너무 맛있다. 삼겹살이요? 삼겹살? 삼겹살같이. 맛있을 것 같아. 뭐 찍어 먹지? 이거 일단 그냥 먹어. 이거 소스가 돼 있는 거죠? 처음이라 닭가슬리. 어때? 언니 먹어봐요. 먹었어요? 민서가 어때? 맛있는데요? 맛있어? 아니, 생각보다 흰색하지 않아요. 언제 먹었어? 다 먹었어? 빠삭빠삭해. 무슨 맛이야? 진짜 닭발 여기 맛 같아요. 도가니 식감이야, 도가니 식감. 나라 먹어봐, 나라. 나 먹어볼래. 엄마 맛? 엄마 맛? 귀여워.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우리 같이 할 수가 없다.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빠삭빠삭하면서 간장 양념이 너무 괜찮아요. 제가 한번 먹어볼까? 응, 괜찮아. 어때요? 솔직히. 솔직히요. 이건 닭배살맛이 이거라면. 괜찮죠? 너무 괜찮은데? 응, 괜찮은데 진짜? 하나 더 줄일까요? 그냥 딱이네, 딱이야. 진짜 맥주 부른다. 아니, 근데 여기는 진짜 같아. 맛이, 맛은. 맛은 속일 수 없는데 내가 속았지? 오빠가 제일 속았어. 오빠 그때는 세상에 제일 맛있는. 자기가 먹은 중에서 감자부터, 그 면부터. 내가 그 대기업에 속았지? 맞아. 어? 근데 이게 먹으면 흔들려, 사실. 다 음식을 먹어보면. 맞아. 맞아, 맞아. 사장님 너무 훈남이죠? 응? 너무 훈남이죠, 사장님이. 어, 그렇긴 한데 왜. 그 훈남인 게 의심스러워요. 너는 혹시 이게 저기, 너의 짝을 만나러 다니는 프로그램인 줄 알아? 아니, 훈남이야. 연기소일 수도 있어. 응. 말씀도 잘하시고, 포장도, 긴장도 하나도 안 하시고 자연스러우시니까. 하실 법도 한데, 긴장을. 아니, 사장님은 방송을 타고 싶은 분 같아. 네. 밤에 왔는데 없겠지. 이거 나무가 포장해 주시면 안 돼요? 깻잎이 썸머지. 포장해 주신대요. 이 소스 만드신 거래. 사장님, 이 소스에 봐봐. 허니 머스터드랑 마요네즈. 마요네즈야. 소 뻔해. 어? 부정스러워, 부정스러워. 어, 갑자기? 그거 아니야. 어, 부정스러워, 부정스러워. 어, 갑자기? 그거 아니야, 이거 봐. 연기하는겨. 다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저것도 연기 같은데? 어? 어? 오 씨 헤이! 하... 가짜다.